제가 더위가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저의 아이를 좀 많이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는 것까지 능력하고 승용한 것에 대한 마음을 견뎌고 그때 이게 24일이 될 것 같고요. 소포하고 여장부가 또 그 원고 달에 입고 있는 유인또가 그렇게 큰 싸움을 일본 정부를 상대를 하셨던 분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작고 작은 연약한 할머니이신 분이 더 놀랍고 참 긴장스럽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짐작만 하고 살아왔었지만 제가 직접 그분을 대신해서 연기를 해서 그분을 대신해서 제가 연기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불꽁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없어서 정말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고 우리들의 여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부산에서 좀 이렇게 부셔가지고 저희 영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이렇게 뛰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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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